또 게다가 다리를 다쳐서 술을 안 마시거든요. 주사 없어요? 저도 술을 유대해서 많이 먹어봤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주사 있는 사람은 없어요. 자 일단 장기 시작됐고 8시에 졸장 선수 자리도 알려드리시나요? 자리 알려드리죠.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이분이 TV를 안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TV를 안 보고 있으면 여기 못 들어왔나요? 그럼요. 경기 시작하면서 음성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매너 게임을 위해서. 자위만 알려드리겠습니까? 화면 보면 다 할 수 있는 걸요. 네. 괜찮아요. 괜찮죠?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. 졸장 선수 노래 잘하나요? 아 노래요? 아니요. 저희는 뭐 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. 노래를 좋아하는 하는데 잘은 안 되더라고요. 요즘 비서는 나아가 노래를 정말 가수처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. 안 시켰습니다. 노래 안 시켰어요. 노래할 시간이 없어요. 요즘 이 방송이 게임하고 저희들 얘기 나눠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노래할 시간이 없어요. 그렇습니다. 그게 좀 아쉬운데 나중에 이제 그 생방송 베네러탱이 한 5시간 편성이 되면 하루 5시간. 그러면 그때는 노래할 기회가 생기겠죠. 그럼요. 하지만 지금은 2시간 편성이기 때문에 노래는 절대 안 시켰을 거고요. 노준규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은 노래를 가수처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고 싶어 했어요. 저희가 안 시켰습니다. 같은 팀 소속의 선수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? 아 이재호 선수가 이재호 선수가 이재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. 노래를 그렇게까지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가수처럼 하고 싶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노래답게 하는 수준이다. 이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노래 말고 게임 외에 취미가 무엇이냐고 궁금해 하십니다. 네 취미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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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고 그냥 취미는 조깅 이라던가 취미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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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화요 최근에 영화 많이 부르셨나요 네 최근에 그 집에 효과 취미 zakim 갔을때 누나랑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네 그랬었어요 가장 감명깊게 번 최근 영화가 어떤 영화이실까요? 써니요. 아 이건 뭐 책 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것조차도 못봤습니다. 아 그러십니까. 써니가 몇개월 됐죠? 네 몇개월 됐죠. 이번에 휴가가서 보신거에요? 그게 좀 거의 지금도 개봉하더라구요. 재밌다고 많이 들어서 늦게지만 한번 봤어요. 롱런하고 있는 한국영화죠. 그렇죠. 저는 최근에 본 영화가 엑스맨 퍼스트 프레스였습니다.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아 그건 최근영화잖아요. 그것도 이제 써니보다는 나중에 아 거의 비슷하게 해보겠나요? 아마 그럴거 같은데. 저는 영화를 이제 거의 못보고 있어요.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리 때문에 영화를 못보고 있어서 아 그러네요. 자 나중에 다리가 낫게 되면 조일장선수랑 조일장선수의 동료들이랑 왜 웃으세요? 아니 누나 말씀하시겠어요. 제가 그렇게 노골적이신지 아십니까? 네. 네. 아닙니다. 조일장선수가 뭐 그게 컴플렉스가 있다면 어디가 컴플렉스일까요? 어떤 부분인가요? 좀 살쪄적인 부분에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. 아 살이 좀 잘 찌는 타입인가요? 얼굴이 좀 통통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빠집니다. 그러다가 30 한 중반쯤 되면 다시 넣어요. 다시 넣어요. 다시 부풀어 오기 시작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볼살이 통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전혀 컴플렉스가 아니어도 괜찮은 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동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일부러 볼살이 통통하게 보이기 위해서 소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네. 네. 약간 좀 셔퍼하게 보이시길 바라시겠어요? 통통해서 그런지 약간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. 동글동글한 이미지보다 약간 이렇게 엣지 있게 네. 그런데 나이가 분명한 10년 뒤가 지난다면요 지금에 있는 이 얼굴 정말 고마워 감사할 거예요. 부모님에게 네. 그렇겠죠. 제 강심이 들었습니다. 자꾸 살이 빠져가지고 얼굴에 네. 자. 지금 이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여기가 이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. 정말 재밌는 질문들과 그리고 뭐 정말 신선한 질문들. 네. 튼튼하고 이제 재밌는 질문들을 저희가 엄선을 하니까요. 그럼요. 방송에 나갈 수 있는 퀄리스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의 어떤 의식도 많이 성숙하셨잖아요. 네. 여러분들도 믿습니다. 자. 저분은 곧 아웃사이시겠네요. 네. 네. 팀 내에서 가장 친한 선수가 누군가요? 팀 내에서요? 네. 올해 같이 지냈던 윤중이라던가 윤하니 형이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. 윤중이 형이랑 윤하니 형. 윤중이는 친구예요. 윤중이 친구랑 네. 네. 하여튼 김윤중 선수랑 네. 네. 같이 뭐 영화들 보러 다니시는 건 그러시나봐요. 근데 다들 그렇게 영화 나가서 보는 걸 제가 안 좋아해서 아아 아아 그럼 영화는 가서 보셔야 제가 하시는 그렇죠. 네. 그렇게 하는데 합법적인 콘텐츠로 네. 팀 내에서 보시는 걸 좋아한다. 그렇죠. 라는 거죠. 뭐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. 성격적으로 약간 좀 네. 활동적이지 않은 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수원에서 수원도 괜찮고 뭐 서울도 좋은 곳 많으니까 네. 제가 자주 가는 또 당볼 복장들이 있거든요. 네. 당볼 복장들이 있거든요. 당볼 복장 선수 한번 제가 연락을 취해서 네. 보고 오겠습니다. 네. 어 내가 프로게이머가 돼야 되겠다라고 걸친다는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음 학교 다닐 때 막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잘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네. 그러다가 대회 같은 데를 나갔는데 좀 성적이 좋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좀 재밌고 해서 게이머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아까 공부도 되게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. 공부는 항상 5등 안에 드는 그 정도 수준이었나요? 아 그 정도 불이 잘하는 거 아닌가요? 그 정도 그런 것 같아요. 발에서 5등 안에 드는 그게 공부도 잘하셨던 것 같은데 오예. 러커 뽑기를 너무 잘했죠? 네. 아까도 러커를 뽑았으면 동기가 굵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. 네. 이야. 끝났어요. 이게 방법만 한 번 방법만 한 번 살짝 바꿨을 뿐인데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? 그러니까요. 네. 방법만 약간 달리했을 뿐인데 네. 산방에 뚫렸고 러커 다 살았고 네. 다 나가셨네요. 네. 미련 없이 나가셨습니다. 이분도 실험인데 상당한 분으로 예전에 준비했던 분으로 인줄 알고 있는데 아 이브의 첫 번째 경기에는 졸장 정책을 완벽하게 승인을 따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 번의 위기도 없으...